어릴 때는 이제 다 장난이 심하니까 짓궂이니까 별명 황비용이라고 하지 깐 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까면 이마가 넓어서 별로였는데 깐 게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산 24살 정세윤입니다 저는 이제 이마 축소 진행하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넓었던 거라서 옛날부터 이제 머리 기르고도 싶고 그냥 까고 다니고 싶었는데 넓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생각은 했었던 거라 네 안주는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이마 이식 모발 이식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 맞아 이마 축소 이제 다 알아봤었는데 금액대가 다 있어가지고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앞머리를 너무 넘기고 그냥 다니고 싶어서 앞머리 이제 있으면 뛸 때나 달릴 때 항상 제대로 다녀야 되고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이걸 사수해야 되고 하니깐 좀 길로 가도 편하게 다니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이제 다 장난이 심하니까 짓꽂으니까 그래서 별명 있었죠 황룡이 기본이지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아니면 이제 달려오는 거를 친구가 찍어줬는데 이마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얼굴이 안 보여 와 일단 흉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흉터 같은 경우는 이마가 아니더라도 딴 데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 그렇게 진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 같고 그리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많이 안 보여서 좀 많이 놓였던 거 같아요 지금 이마 몇 센티로 이제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병원에서 듣고 오셨어요? 지금 이마가 8cm 정도 되는데 줄이면 1.5cm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상담해 주실 때 실장님도 그렇고 원정사님도 그렇고 다 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일단 원래 머리 붙이는 걸 지금 계획 중이어서 머리 다시 붙이고 그 다음에 앞머리 좀 길러가지고 지금 일부러 안 자르고 있거든요 넘기려고 앞머리 같이 길러서 그냥 딱 흔히 말하는 여신머리 그거 그거 제일 하고 싶어서 남자친구랑 친구만 지금 알고 있어요 뭐래요? 남친구 뭐래? 뭐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는데 흉터 걱정은 하더라고요 흉터 걱정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하라고 좀 부추기는 거 같아요 일단 이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거상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쌍꺼풀이 거상하게 되면 어떻게 풀리는지 그때 다시 잡으면 이런 느낌일 거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좀 안심이 됐던 거 같아요 2,000명 라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체를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 모두 라체라세요 일단 병원을 굳이 내가 또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후기들이 다 동영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후기 보면서 걱정은 덜한 거 같아요 가장 먼저 최대한 당겨주시고 일단 흉터도 조금 안 남게 유프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머리 다 하고 이제 파우더랑 브로프랑 다 졸업하고 이제 편하게 한번 살자 나중에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달 전에 이마 축소 진행한 정서영이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틀 뒤부터는 일생생활하는데 아예 지장이 없어서 편안하게 지낸 거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넓어서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까고 싶어도 까지도 못하고 좀 헤어스타일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2, 3cm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서 이제 하게 됐죠 지금 훨씬 좋아요 그냥 바람 불 때 앞머리 안 잡고 가도 되고 그냥 까고 다녀도 상관 없으니까 쏙 시원하게 그래서 편한 거 같아요 지금 감각은 처음에 비해서 많이 돌아왔는데 아직 살짝 간지러운 느낌 만지면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통증은 아예 없고 원래 사진 찍을 때 이마 쪽은 항상 살짝 내려서 고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찍고 있어요 깐 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까면 이제 이마가 넓어가지고 다 별로였는데 깐 게 훨씬 낫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만족감을 느낄 때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머리 하는데 앞머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말려도 되고 네 그리고 길 가다가 바람 많이 불 때 지금 만점이에요 10점 한 점 신점 예전에는 그래도 앞머리를 계속 내리고 다녔으니까 조금 더 여운 느낌 애기 같은 그런 거였는데 까보고 다니니까 좀 더 이미지가 성숙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성숙해지고 닮았다는 말 이성형 네 왜? 이성형이 닮았다니까 키도 진짜 크니까 맞아요 키 커서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금액적인 부분 가장 지원을 받아서 한 거다 보니까 부담없이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병원 발품 파는 것도 힘든데 거기 병원만 알아보면 돼서 그래서 그냥 딱 알려주는 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상담해 주실 때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머리 원하는 걸로 하는 거라 랍머리 까면 부끄러웠는데 축소하면서 그 헤어라인은 지금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헤어라인도 오! 동그랗게 근데 완전히? 네 라인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대박! 대박이다 원래 헤어라인이 동그랗게 예쁘긴 했는데 이 라인대로 잡아주셨어 오! 라인대로 잡았네 오! 오! 진짜 이게 이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일단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진짜 통증도 없고 부작용도 뭐 흉터 정도밖에 없고 건강 같은 부분도 걱정을 했는데 계속 돌아오고 있고 막 그러셔서 고민이 되면 한번 해봐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헤어라인 디자인은? 헤어라인 잡아주실 때부터 엄청 꼼꼼하게 다 신경써서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이쁘게 라인도 이쁘게 해주시고 감각도 다 계속 돌아오고 있어서 부작용 없이 신경써서 수술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마찰하세요 안녕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